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너무도 많은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위한다는 그 말도 지금 보니 모든 게 거짓말인 거니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마저도 겁이 나는 걸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의지할 곳 묵자가 갓나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성 전쟁같은 그때도 버텼었는데 광인효연숙경영 청순헌철 그리고 난 신정이렇게 끝낼 순 없어 대정태세문단세 대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성 전쟁같은 그때도 버텼었는데 광인효연숙경영 청순헌철 그리고 난 신정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전쟁같은 그때도 조수야 전쟁이 최신 기회가 전쟁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혁 désorm 인정해